가 보자 너를 가 너를 따 나 우린 우리 디똥 디똥 거 어 가게 마리아 뭐하는거야 마리아? 누구한테 얘기할까? 체육천 체육천에 빌려준 책이야? 안녕하세요 암팍 암팍 아줌마 우리랑 가 이 세상 구경 가요 암팍도 거기에 주워 구워 머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반창고 붙여야겠어? 우 우 어디가 제일 아파 마리아? 우 우 우 우 우 엄마 안보여 엄마 안보여 엄마